여러분 안녕하세요. 편견을 버려야 돈복이 크게 그 터진다는 말이 풍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.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그 집들이 황금거북이만 집에 두어야 금전운을 그 좋게 하는게 아니라는거죠. 사주의 그 지나치게 그 화의의 기운 즉 불의 기운이 가득한 분에게는 오히려 그런 그 황금덩어리도 또 돈을 불러들이는 그런 암시보다는 레이에서 또 녹아 없어지는 그런 재물의 암시가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그 평소에 저런게 무슨 그 돈복 터지는 큰 그 풍수효과가 나오려나 그렇게 우리가 그 가볍게 여겼던 그런 물건들이 생각지 않은 그 큰 그 대박의 견인의 그 동아줄이 되어줄지 아무도 모른다는거죠.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여러분들에게 값비싸고 요란하고 덩치가 큰 그런 풍수품의 빛보다는 생활 속에서 좀 아기자기한 또 생활과 그 밀접히 그 관련이 있는 그런 그 수제거리에서 또 돈복 터질 그 열쇠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. 그게 더 현실적인 처방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. 부동산이 그 안나간다든지 투자해서 그 별 재미가 없다든지 사업이 그 예전같지 않다든지 전반적인 그 운세가 도약이 아닌 좀 지렁이가 그 꿈틀거리는 것처럼 좀 답답할 때는 그런 그 운세 환경은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그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. 운이 그 크게 그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미지근한 그런 운세 전개 분명하게 어떤 그 신호 또 계기가 되어줄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이때는 그 씻어내주는 일이 필요한데요. 왜냐하면 그 정체되고 답답한 그런 운세 전개니까요. 그런 후에 또 그 자리에 신선하고 또 생동감 있는 그런 그 운이 또 비집고 또 자리를 한다는 것입니다. 모든 분들이 그 매일 비누 사용합니다. 비누 사용 안 하는 분들 없죠. 그런데 이게 그 때만 벗겨주는 그런 세정의 용도에 그치지 않고 운세의 그 묵은 때도 벗겨주고 또 신선한 그 향기를 몰고 올 그런 풍수용품이 되어줍니다. 돈복 터지는 그 풍수용품이 그 따로 달나라 또 별나라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죠.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친근한 물건에 우리가 또 그런 그 풍수의 의미를 담는 거죠. 돈복을 몰고 온다는 그 몇 가지 그 향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뿌리는 그 방향제도 마찬가지였죠. 대표적인 그 라벤더 향 파우더 향 이런 것 그 많이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몸이 그 세정 용도의 비누 그 비누에서 라벤더 향이 나고 또 그 비누가 그 각진 사각이 아닌 꼴의 그 둥근 모습까지 하고 있다면 색에서는 또 그 수줍은 그 새색시의 그 볼을 닮은 그 연한 그 흑색을 닮은 그런 비누가 그 싼 값에 마트에서 그 팔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런 비누를 돈복 터지는 그 풍수용도의 비누로 얼마든지 그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별 기대 안 하고 시작한 많은 분들이 돈복 터지는 그 놀라운 그 풍수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도 기왕 쓰시는 비누 또 돈복 터지는 그런 용도도 또 추가해서 이런 비누를 또 풍수용도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생각지 않은 그런 돈복이 집에 그 크게 그 몰려들 테니까요. Anastasia 내 알 레 레 mu 우리 엉